경기 북부 섬유업체들이 협업해 만든 항균 마스크가 해외로 수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항균 마스크에 해외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중국 등에 구축된 경기 섬유 마케팅 센터와 인도와 러시아 등에 있는 경기 비즈니스 센터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섬유업체 60여 곳은 지난달 초부터 세균 증식을 막는 항균 마스크 총 334만 장을 제작해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 등에 보급했는데요. 하지만 방역용 마스크 공급량이 늘면서 약 200만 장의 재고가 발생했습니다.